이 사진이 어디있지? 근데 이 사진이 어디있지? 아 저기네 조명 응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막 다 남겨놨는거 아니야? 포토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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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만 남겨놨잖아? 아 이것도 남길까? 어 맞아 이거 있어야 돼 알지? 아 나 이거 또 열정 가득한데 우리 자랑하자 일단 우린 이런거 먹어서 그럼 궁금하다 근데 뭐 먹을지가 그니까 좋다 보자마자 우리는 잘 먹었어 그러게 신기하다 그래도 춤추는 사람들끼리 이걸 맞아 골라서 우리 더운걸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서 그런가? 평소에? 무조건 야외는 싫은거지 남자들끼리 말 많이 했어? 친해졌어? 근데 동갑이라서 어 맞아 아까 전에 이미지 매칭할 때 응응 그 적었던 것들이 사실 다 기억이 안 나 이름도 기억 기억을 잘 못하고 이름을 모르기가 너무 미안한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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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쉬울 것 같아 2박 3일 그치 아 왜그러면 분명히 가까워질거거든 맞아 근데 뭔가 처음에 되게 말이 없을 것 같았어 나? 응 나 조금 차가워 차가워 조금 차가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다 으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응 대박이야 응 진짜 맛있는데 맨날 정적이게 있다가 응 갑자기 요해보니까 좋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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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제 설레서 잠이 안 오는거 아 진짜? 진짜 거의 잠 못잤어 한두 시간 정도? 응응 아 맛있다 응 근데 막 화내서 너무 좋지 않아? 시간 7시야? 어 맞아 지금 7시야? 응 와 시간 진짜 빨리 갔네 그치 어떤거 해봤어? 춤? 춤? 어 나는 원래는 토핑으로 시작을 했다가 과가? 아 과는 그냥 아예 실용센스 아 실용센스 근데 이제 처음에 팝핑으로 시작을 했다가 비보이팀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비보이를 배우고 비보이 같이 하면서 팝핑을 그냥 솔로 퍼포먼스 조금 조금씩 소스로 넣는거 이제 이런걸로 해가지고 비보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 정신 잘했잖아 다시 팝핑을 더 했죠 하나를 그래도 딱 더 제대로 잡고 있는게 좋으니까 슬림이는? 나는 그냥 계속 K-POP 응응 계속 K-POP 하다가 회사 들어갔을때 걸스 힙합이나 얼반 이런거 섞어서 아 귀여워 어 완전 예쁘잖아 오케이 오늘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쁜거 같아 이거 위에 빨간거랑 같이 먹어봐 맛있어 뭔가 쉴 틈 없는 식사였다고 해야되나? 끊임없이 먹었어 계속 먹었어 너무 행복했어 살짝 그런 느낌이야 내가 직접 떠먹지 않았지만 한 피펠 응응응응응응응응 알아서 와줘 매일 아침마다 너의 대로 숙은 못 갈까? 그치 자고 일어나면 내 앞에 이렇게 와줘 응응응응응응응응 어? 어 완전 예쁜데? 맞아요 일로 가야 돼 그렇지 여기 길이네 그럼 여기다 여기가 딱 그거네 어 어떻게 찍어야 된다고 할까? 저거 똑같이 따라 하자 어! 어! 괜찮지? 아 귀엽다 이렇게? 오케이 얘네도 보여야 돼 정말? 그러네 얼핏 보여 얼핏 보여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귀엽다 오! 멋진데? 이거? 어 이왕 하는 김에 그래 나중에 여기 다시 오면 막 추억이 새롭새로 가겠다 어 그치 재밌겠다 여기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기요